여자분이 한 분 들어오세요. 별이에요 별. 별하고 친하지?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랬어요. 아니 왜 웃긴 거야? 야 너 세경 받은 거 잘하는 거지?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무슨 밖에 안 나오잖아. 어? 별이? 아 축하 불러와? 종무기는 막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와... 꼬마가 갑자기 장가를 간다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. 신랑 구실은 제대로 할지도 걱정이고 형보다 잘 할까? 뭐 아까는... 연습다 계속...